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음료구로는 동지달 스문날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오늘 중전분야 안전방비사업회의 및 겨울철, 봄철 안전생산 대조사, 대정돈행동포치회의를 소집해 당면 안전생산 형체를 분석하고 몇말년시 안전방비 및 재방지감소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석영화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소방구소지대, 주공안국, 주주택 및 도시농천건설국, 주교통운수국에서 각기 분관 분야 안전방비사업과 결부해 사업 배치와 포치를 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연말연시의 관근시기이기에 각현시 각 부문에서는 안전생산사업의식을 일승증강하고 책임을 일층 다지며 조치를 쇠분화하고 정력을 집중해 겨울철, 봄철 안전생산과 화재 예방통지 대조사, 대정돈행동을 펼치고 기업이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양력설, 음력설, 인대청격회의 등 중점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안전감독관리와 선전교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방비하고 중점업종 분야 안전정돈을 두드러지게 다잡으며 도로교통, 소방안전, 위험화학품과 꽃불폭죽, 광산안전 및 빙설관광 등 분야의 전문정돈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현시 각 부문에서는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공동의논과 연구판단을 강화하며 악천후에 대응하는 재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사회, 생산, 생활 질서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로인들은 왜 더욱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로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아래 위생건강부문 전문가의 건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늘 공무원연합예방통제기제는 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강화 사업 방안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업 방안은 80세 이상 대중 백신 접종률을 다그쳐 제거하고 60세부터 79세 사이 대중 백신 접종률을 계속 제거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기초 질환이 있어 백신을 접종하면 이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행동 기능을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행동 기능을 이뤄 접종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면의 문제에 대해 공무원연합예방통제기제에서 출범한 사업 방안에서는 우선 대중과 노인들의 백신 접종 인식을 제거할 것을 일깨봤습니다. 노인들은 기초 질병이 비교적 많기에 만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 위중증으로 발전되거나 사망 위험도 비교적 크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강화 사업 방안은 아래와 같이 포치했습니다. 노인 접종 녹색 통로를 계속 개설하고 림시 접종점, 류동 접종차를 내와 노인들의 접종에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동 능력을 잃거나 부분적으로 잃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의무일꾼이 가정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접종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무일꾼들은 또 노인들의 건강 상황을 잘 평가해 접종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